사실 뭐 최순아 씨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월드스쿨에? 그쵸. 약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물론 음악적인 활동 계속 한 건 보고 있었지만 그동안 좀 못했던 여행도 하고 좀 쉬었어요. 쉬는 휴식 기간을 좀 갖고 그 다음 앨범 작업을 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.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앨범 냈다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수란 씨도 약간 그런가요? 네. 저도 이번 앨범 내기 전에 좀 쉬었어요. 여행도 다니고? 네. 아 좋겠다. 저도 사실 뭔가 준비하기 전에 좀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거든요. 창규론님께서는 라디오 때문에 어디를 못 가잖아요. 저는 여기 그 회사원이라. 아니 안정적인 수입. 부럽다.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. 네. 1년은 그렇게 쉬었고 1년은 준비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오우. 네. 오우. 네. 오우. 네.